이 영화는 즐기시면 돼요. 범죄 영화지만 즐겨라. 이 색깔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궁금함과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신나는 그런 영화 보기의 즐거움을 마킥하실 수 있어요. 상당히 만화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갖고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 너무나도 재밌는 색깔의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. 어느 정도까지 억울하고 뭔가 화가 나는 이렇게 평범했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용감해질 수 있을까. 저도 기대가 되고요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조작된 도시 화이팅! 조작된 도시 화이팅! 조작된 도시 화이팅! 조작된 도시 화이팅!